다 들어가보자 뭐야 아직도 판목룡을 열라는데? 다 찍었는데 음 됐다 없어졌다 메시지 계세요? 이 집 맛있게 생겼는데 문 좀 열어주시면 안됩니까? 계시면 좀 문 좀 열어주시죠 거의 들어갈 거기 없네 어 뭐야 총소리 아니야 저거? 이런 미친?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저거 뭐야 야 저 앞에 싸우네 가만히 있어봐 야 이거는 나도 준비해야돼 이건 응당 준비해야돼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 설마 목적지가 적인가 지금? 저기 싸움터야 와 이거 뭐야 이거는 둘중에 하나다 진짜 싸우던가 가면 멈추던가 지들이 날 맞이하던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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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준하고는 이거 점프가 왜 이래? 아 이거 왠지 가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씨 괜히 갔다가 목적지는 여기 맞아 여기 맞는데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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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레이더? 뭐 좀 나야 나? 나한테 오는거야 지금? 나?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거야?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씨 화면서봐 와 나 어 그라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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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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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넌 넌 뒤졌어 야 아 잠깐만 바뀌어 어딜 내 개를 개같은 자식이 나 근접 시비야 이씨 나 모든거 근접으로 나 모든거 근접으로 간다 당신의 개가 위험합니다 개 지켜 개 지켜 두리닥칠거라고 여기를? 잠깐만 일단 태물 빨리 먹어야돼 다 가져가 야 이게 개를 들고 다니니까 근접으로는 개를 지키기 너무 힘드네 어 어 잠깐만 어 깜짝 놀랐네 어 개 안죽어? 응 개 안죽어? 당사능되면 강해져서 안죽어? 아 아 일단은 와 나 깜짝 놀래라 이씨 야 야 인마 와 나 깜짝 놀랐네 나 지금 누구 내놔라 너 그거 어 어 나 당황하게 하네 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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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단축 레이저 머스킨 어 이걸 집어넣으래 레이저 머스킨은 여러번 엑스루루를 충전할 수 있다 뭐야 샷건이 있었다고? 이 방이냐? 이 방이 있었어? 아 시체 옆에 어 어 흐어어 그게 달라 방송이 달라 하나씩 내가 찾아봐야돼 기다려 봐 여깄네 기다려 기다려 얘들아 기다려 어 그럼 그걸 못 찾아 달라 딜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못찾아 가만있어봐 지금 먹은데만 보자 뭐하나 먹었는데 뭐 충전해서 쓰라고 뭐 줬는데 단축 레이저 머스킷 즐겨찾게 하자 이야 개쩌네 와 이게 탄약이야 템이 너무 많으니까 됐어 들어가 갇혀있는 정착민들을 찾으십시오 와 뭐야 뭐 아직도 싸우고 있어 아 여러분 좀 훈수없이 봅시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아 얘네들이랑 싸우는거네 지금 내가 남자는 무조건 머리야 아 지리구요 남자는 무조건 머리야 좋았어 좋아 야 여기서 선택해 선택이 왜한대 선택이 왜한대 아 지금 만화 없나봐 아 이거 LP채택할지도 기다려야돼 이거는 탄약 안쓰는거네 개이득이네 그렇다면 이걸 써야겠구만 됐어 29%의 확률 나 믿어본다 주졌네 아 탄약쓰는 부분이야 리얼 가까이가서 여기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선택하고 머리 조졌다 나 막기 시작했다 이건 야 이건 맞아야 야 인마 아 아 AP는 원래 다 들어가는거네 어 AP는 원래 다 들어가는거네 어 아 모든 총이든 AP는 다 필요하네 아 나 진짜 아 패드 극혐 나 몸통 짜라 나 몸통 짜라 이렇게 쏘기 힘들어? 아 개못싸웠어 아 AP 없어 AP 없어 아 아 개못싸웠어 씨 죽었냐? 저 위에 있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얘는 또 새로운 놈이야? 그렇다면 한번 머리 믿어보자 아니 미친 머리 있어 머리 28 아 AP 없어 AP 없어 얘네 어디갔냐 야 저거 확률 늘리려면 다 której 뭐 찍어야되는거야 도대체 그냥 쏘는게 훨씬 낫겠네 됐어 헤드 헤드샷 뭐야 이게 왜 헤드가 안맞아 와아 너무 많은데 명중률 이거 인지렴 오잉 됐다 아아 딱시네 혹시 모르니까 하나 먹자템 쓰읍 너무 너무 첫 싸움은 개 싸움처럼 싸웠다 어 어 내가 일부러 어 패드여가지고 지금 조준 힘들어서 그걸 쓴거야 사실 뭐야 다른 데로 가는 길이 있나보네 어어 어 깜짝이야 어어 야 근접가자 아 뭐야 뭐야 어 이건 뭐 조커 아니야? 조커가 원래 이런거 막 준비해두잖아 조커가 Scripture 아 아 아 아 미친 또 있어 나와봐 개야 나와봐 저정놈을 근접으로 낼까? 뒤졌어 이씨 야 죽어 근접 이거밖에 없어? 어 훌륭했어 사슴가 근육, 근육만두 으응 지려 보여? 어 근접 나 근접 시비야 나 어? 너 근접 시비라고 판 잘려 나갔어? 건드리면 그냥 날아가는거야 근육만두야 근육만두 그 어 미친 이거 문 열면 떨어질거 같애 오 오 문 열고 나올거 같거든 나오는 순간 그냥 바로 그냥 께같은 자식 그냥 오 이거 께같 께같은 어 그렇지 그렇지 잡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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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잡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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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근접 마스터야 이씨 모든건 근접으로 한다 알겄냐 이거 한마리 더있어 한마리 더있어 아 끝이야? 어 끝났네 어 모든거 다 뒤지면서 가자 최후에 파밍하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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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 뭐야 이거 무슨 총이야 이거? 개쩌네 이거 흠 흠 흠 자 흠 일단은 일단은 생색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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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어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흠 흠 흠 시작했어. 그녀는 퀸지에 계신다. 렉싱턴은 꽤 좋은데, 그들이 우리를 떠났어. 한 달 전에, 우리 20명이었어. 어제 8명이었어. 이제 5명이었어. 그냥 내가, 마치즈와 15명이었어. 그리고 여기가 스토지스. 헤이! 저런 총 들만하네. 여기서 조금 잘해주자. 구울은 뭐, 어차피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일테니까, 힘들었겠군요. 약간 어떻게 거래해야 될지 모르는 NPC이기 때문에, 약간 보듬어줘. 안이 없었지. 엄청 잘하는 것 같군요. 아, 스토지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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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아머? 이거 입을 수 있다? 개쩌네. 이걸 입어야겠네. 미니건? 와 대박이네. 그거 슈트 있고 미니건 갈기면 완전 남본데? 언젠간 그런 순간이 오겠지? 아 연료가 없어? 해결책 없어? 뭐 입을 수 있으면 대박인데? 어? 어디 있는지 안다고? 아 안전문드로 잠겨놨대. 그 연료 앞에 아 안전문드로 잠겨놨대. 그 연료 앞에 응. 제가 정리했어. 제가 탱커. 정확히 내 포테에 너는 한 번 해봐 아... 오케이. 아 오케이. 어 보안문을 여... 어 보안문을 여...